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덕클 지은이 강원국님의 강원국의 결국은 말이다 라는 책입니다. 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순 없겠죠? 실수하지 않고 말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모임이나 행사에서 말을 많이 하고 돌아온 날에는 실수한 것이 없는지 항상 되짚어보곤 합니다. 또 낭독 녹음을 하고 나면 제가 낭독한 말들이 부끄러워서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받아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말하기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은 총 4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 상대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확장하는 경청의 태도 듣기와 말하기는 한 쌍이다. 2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말하기 기술 어디서든 통하는 말에는 구성이 있다. 3장. 관계를 다루는 말하기 연습 우리 사이엔 대화가 필요하다. 4장. 고쳐 쓴 글처럼 견고하게 말하기 세상은 내가 하는 말만큼의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의 일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국의 결국은 말입니다. 1장. 상대를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확장하는 경청의 태도 듣기와 말하기는 한 쌍이다. 말하고 싶다면 일단 들어라. 경청과 관련한 책이 많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경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청이 쉬운 일이라면 그렇게 많은 책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는 학교 다닐 적부터 선생님 말씀을 참 많이 들었다. 듣기로 말하면 우리만큼 많이 듣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그렇게 긴 수업 시간도 모자라 집에 와서 또 인터넷 강의를 들으니 말이다. 사회에 나와서도 우리만큼 말 잘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말을 참 잘 듣는다. 그런데도 경청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듣기가 듣기로 그치고 말하기까지 확장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듣는 시간은 많았지만 말할 시간은 없었다. 선생님 한 분만 말하고 여럿이 들었다. 똑같은 내용을 같이 듣고 누가 더 잘 들었는지 평가받고 경쟁했다. 듣는 것이 전부였고 말하기로 나아가지 못했다. 듣는 건 말하기 위해서인데 말이다. 듣기와 말하기는 한 쌍이다. 듣기만으로는 잘 들을 수 없고 말하기만으로도 말을 잘할 수 없다. 말하기 없는 듣기는 재미도 의미도 있을 수 없다. 듣기와 말하기는 수레의 양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 듣기를 잘해야 말을 잘할 수 있고 들은 걸 말해봐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듣기가 분해라면 말하기는 조립이다. 듣기는 말을 부분 부분으로 나누는 분석이고 말하기는 부분을 짜맞추는 종합이다. 분석과 종합은 동전의 양면같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분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조립도 잘할 수 있지 않던가? 말하기보다 듣기가 먼저다. 군에 가면 총기 조립도 분해부터 배운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문서답하기 일수다. 또한 잘 들어야 맥락에 맞게 말할 수 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안 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내가 들어줘야 상대도 잘 들어준다. 그리고 상대가 잘 들어줘야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이 답답하다.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다. 내가 말하면 이 친구들도 자기들끼리 함께 말한다. 들어주지 않으니 도무지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귀를 열지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연다고 한다. 잘 들어주는 게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을 얻는 길이다. 잘 들으려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안에 빈자리를 만들고 나를 내려놓은 자리에 상대를 올려놓아야 한다. 나에 대한 절제와 상대를 향한 존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더해 배려와 공감이란 섬세함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이 어렵다. 나는 잘 듣기 위해 네 가지에 신경 쓴다. 첫째, 상대가 하는 말의 줄거리를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하며 듣는다. 여력이 있으면 상대 말의 주제, 즉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듣는다. 그리고 인상적인 대목에 밑줄을 긋기도 한다. 둘째, 의중을 헤아리며 듣는다. 표면적인 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배경, 목적을 파악하며 듣는다. 흘려듣는 히어링이 아니라 새겨듣는 리스닝으로 듣는다. 말만이 아니라 표정과 손짓을 보면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파악하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면 속내나 심경을 알 수 있다. 잘 모르겠으면 웃기도 한다. 셋째, 맞장구 치며 듣는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입으로 추임새를 넣어가며 듣는다. 적극적으로 리듬을 타면서 탄력 있게, 물론 지루하고 답답한 경우도 있다. 그럴수록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랬다는 얘기죠? 더 강하게 호응하고 유도한다. 넷째, 내가 할 말을 준비하며 듣는다. 그래야 말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 이때 두 가지를 조심하려고 한다. 하나는 딴 생각하는 것이다. 속으로 할 얘기를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당신 내 말 듣고 있어? 듣고 있다고 하면 다시 다그친다.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말해봐. 내 말을 준비하면서 저지르는 또 하나의 실수는 끼어들기다. 생각난 말을 잊을까 봐 상대의 말을 끊기 쉽다.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참아야 한다. 나도 말 좀 하자며 끼어들고 싶은 욕구.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라며 발로 나고 싶은 충동. 그건 너의 오해야 하며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다. 말하고 싶다면 먼저 들어주자. 깊이 헤아리며 듣는 경청의 공간에서 당신의 말은 더욱 빛이 난다. 말을 잘하기 위한 여섯 단계 말을 잘하기 위한 일 단계 계기 말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런 공통점 중 하나가 처음부터 말을 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개그맨 유재석 씨처럼 낯을 가리고 부끄러워하거나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사람이 많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할 수 없고 말을 잘하게 된 과정이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말을 잘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이다. 학창 시절 선생님에게 너는 말을 참 잘하니 아나운서가 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소리를 들었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말을 못한다고 상사에게 호되게 꾸질함을 들었다든가 말이다. 내게도 계기가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 친구는 반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공부를 잘했고 집도 부자였다. 당시 학기 초에 가정환경 조사라는 게 있었는데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 집 얼마나 잘 사니? 라고 묻는 행사였다. 집에 TV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피아노 있는 사람 내가 좋아했던 그 친구는 이 모든 물음에 다 손을 들었다. 심지어 2층 집에 사는 사람이란 질문에도 손을 내리지 않았다. 바로 그 친구 생일 잔치에 초대받았다. 우리 반에서 5명이 초대받았으니 내가 그 빅5 안에 든 것이다. 성심성의껏 선물을 준비했다. 친구 생일 선물을 사야 하니 돈을 달라할 수 없던 그 시절 한 달 전부터 용돈을 모았다. 그리고 결전의 날 아침 낙타표 연필 한다스를 예쁜 종이에 고이고 있았다. 준비는 완벽했고 그녀 집으로 가는 내 발걸음은 삼삼칠 박수처럼 리드미컬했다. 문제는 축하 파티가 시작될 즈음 벌어졌다. 그녀의 엄마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마이크에 대고 축하의 말을 한마디씩 하렴. 앗불사 나는 할 말이 없었다. 더욱이 그녀 앞에서 한마디를 하라니. 전혜린의 책 제목처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말을 잘해야겠다는 아니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계기는 또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생활기록부에 말수가 적고 친화력이 부족함이라고 썼다. 그때 생각했다. 엄마가 없는 내게 선생님이 편견을 갖고 계시구나. 당신은 편견이란 말을 몰랐겠지만 어렴풋이 그런 생각을 했다. 엄마가 없어 우울하고 우울하니까 말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말을 많이 했다. 쉬는 시간에는 내 자리 주변에 친구들이 모여들게 했다. 떠든 사람으로 칠판에 이름이 적히기를 바랐다. 그러다 보니 별명이 스마일이 되어 있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억지로 말하기 시작하던 게 말을 잘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는 아주 가까운 데 있다. 찾고자 하는 사람에겐 오늘 당장에라도 온다. 계기를 만들어보자. 말하기 관련 동영상 강의를 들어도 좋다. 관련 책을 읽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도 저도 귀찮으면 TV에 나오는 말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해보기 바란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다.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계기는 새로운 발전의 시작이고 시작이 반이다. 말을 잘하기 위한 2단계 동기 말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거나 말을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는 계기는 수시로 주어진다. 그러나 계기가 주어졌다고 말을 잘할 수는 없다. 계기를 통해 동기가 만들어져야 말을 잘할 수 있다. 계기는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주어진다. 하지만 동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계기는 무시로 스쳐 지나간다. 무수히 많은 계기 가운데 붙잡은 그 무엇이 동기가 된다. 나도 말을 잘해야겠다는 생각과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게 한 일이 있었다. 바로 영화 킹스 스피치를 보고 나서였다.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영국 왕위에 오른 조지 육세는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 그래서 그의 연설은 대중에게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 그는 대중 앞에 서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다. 그럼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말 더듬증을 극복한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을 향한 선전포고 연설을 감동적으로 해낸다. 그 후 나에게 결정적으로 동기부여하게 한 사건이 일어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이것이란 말인가?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말하고 쓰는 건 그의 전부였다. 말하고 쓰기 위해 읽고 생각했다. 말한들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쓴들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삶. 말하고 쓰지 않으면 읽고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산다는 건 의미 없는 삶이었으리라.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며 이 말을 믿게 됐다. 애벌레는 세상이 끝났다고 하는 순간 나비가 되어 헐헐 날기 시작한다. 나는 마음먹었다. 말하고 쓰면서 살자. 누군가는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그런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는가? 무엇이 무서워 쓰지 않고 무엇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가? 내가 내 말을 하는데 무에 겁을 낸단 말인가?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낭떠러지 아래로 몸을 내던지는 심정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받아주는 사람의 몫이다. 나는 그저 나를 던질 뿐. 청중의 바다 위에 몸을 던지자고 마음먹었다. 어차피 나를 띄우고 가라앉히는 건 바다가 할 바다. 말을 잘하기 위한 3단계 목적 계기가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되면 말을 잘할 수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지속적으로 오래 잘하기는 어렵다. 간간히 내가 왜 말을 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잘할 필요 있어?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을 잘하려면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하는 건 힘들기 때문이다. 단지 바라는 것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르다. 바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이 목적이다. 그래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써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 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정치인, 연예인, 목회자가 그렇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다. 고객에게 프리젠테이션을 잘해서 성과를 올려야 하는 영업사원, 부하직원을 설득해서 부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상사, 아들, 딸을 보다 나은 길로 이끌어줘야 하는 부모 모두, 내게도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결혼을 앞둔 형의 양가 식구들이 상견례하는 자리였다. 형의 장인이 될 사돈 어른이 내게 한마디 할 것을 권했다. 얼떨결에 일어나서 주섬주섬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잊히지 않는 게 있다. 대견해하는 아버님의 표정이다. 요즘도 아버님은 내가 진행하는 방송을 빼놓지 않고 들으신다. 방송에서 하는 내 말을 듣는 게 크나큰 즐거움이다. 나는 아버님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 아버님이 동네방네 자랑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다. 제법 아는 채를 하면 기특해하시고, 재치있게 말을 잘 받아치면 신통해하신다. 돌아보면 나는 늘 그랬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아버님이 흡족해하는 길을 택했다.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님이 좋아하시면 참고했다. 말도 마찬가지다. 함께 살지 않으니 아버님은 늘 내 말을 기다린다. 방송만이 아니라 찾아와서 하는 말을 기다린다. 아버님께 기쁜 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한다. 그래야 아버님께 말을 잘할 수 있다. 적어도 나는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아버님이 내 말의 목적이다. 말을 잘하기 위한 4단계 자존감 계기가 주어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목적까지 분명해도 막상 말하려면 두 가지가 가로막고 나선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남보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그것이다. 증권사에서 7년간 일했다. 주식 가격이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주가가 오를 때는 더 오를 것 같아 욕심이 생긴다.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이런 공포와 탐욕 사이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평정심이 필요하다. 나는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에 맞춰 생각하려고 한다.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 말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 그냥 말하면 된다. 나는 내가 아는 것 이상으로 말할 수 없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볼 수 없는 것처럼 할 말을 준비하지 않았으면 말 못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잘하는 것과 호감도가 올라가는 것은 별개다. 말을 못했는데 두려워 호감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많다. 말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다. 오늘 잘했으니 내일도 잘하란 보장도 없고 오늘 못했으니 내일도 못하란 법도 없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가? 말에서 이런 평정심을 가지려면 필요한 게 하나 있다. 바로 자존감이다. 말은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 누구나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나도 의견이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말하고 싶다. 내 말이 나니까. 말하지 않으면 나는 없으니까. 나는 나대는 거 싫어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쁜 반응이 두려워서 그럴 뿐 실은 말하고 싶다. 독일 철학자 액셀 호네트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평생 투쟁한다고 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정을 받겠는가?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누구의 자식입니다. 내가 몇 평 아파트에 살고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것으로 인정 욕구가 충족될 수 있을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담기는 말. 그러니까 나 자체인 내 말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인정이 아닐까? 나아가 말을 잘해야 남을 돕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아실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 자존감은 이런 인정과 존재의 가치의 확인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쁨을 통해 만들어지고 단단해진다. 내가 자존감을 키운 방법은 이렇다. 그 하나는 내가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에 관해 집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이 글쓰기와 말하기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글쓰기와 말하기에 관해 말한다. 그럴 때 나는 존재감을 느끼고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한다. 말로써 자존감을 키운 다른 방법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말은 여러 분야가 있다. 회사 생활만 해도 발표, 회의, 토론, 질문, 지시, 설명, 대화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분야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이다. 나는 방송을 진행하거나 강의를 할 때보다 누군가의 말에 대답을 했을 때 다시 말해 인터뷰에 응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 대답하는 말을 할 때 스스로 재미를 느끼고 동영상 조회수도 많이 나온다. 누구나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말의 테마와 장르가 있다. 그것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보자. 거기서 얻은 자신감과 높아진 자존감으로 영역을 넓혀나가자. 관련 테마와 인접 장르로 확대해 나가자. 나는 글쓰기에서 출발해 말하기로 확장했고 강연에서 방송으로 범위를 넓혀왔다. 처음부터 모든 걸 잘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문제다. 그것이 욕심을 낳고 두려움을 부른다. 말을 잘하는 사람 모두 시작은 미미했다.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 야금야금 넓혀왔을 뿐이다. 말을 잘하기 위한 5단계 기회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은 말에서 욕심을 내거나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말한다. 그럼으로써 말할 기회를 자주 갖는다. 첫째, 길게 말하려 하지 말고 자주 말해야 한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오랫동안 말을 부들고 있지 말고 자주 끼어들어야 한다. 오래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굳이 사서 고생할 이유가 없다. 짧게 여러 번 말하면 된다. 오래 듣고 잠깐잠깐 추임새를 넣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짧게 여러 번 말하는 건 어렵지도 않거니와 함께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도 준다. 축구할 때 혼자 공을 몰고 가지 않고 주고받으며 갈 때 보는 사람도 재밌고 결과도 좋지 않던가. 둘째, 말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모임에 나가는 건 물론 모임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친구 모임을 생각해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는 사람과 나오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모임을 만들어 부르는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셋째, 고독하기를 권한다. 사람을 만나 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혼자 있어야 한다. 길을 걷거나 버스를 타고 갈 때, 혹은 잠들기 전에 혼자 말해보라. 해본 말을 하는 것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다. 아무 주제나 좋으니 시시때때로 그 무엇에 관해 말해보자. 그것이 곧 사색이고 말하기 연습이다. 말은 해봄으로써 잘할 수 있다. 말하지 않고 말을 잘할 방법은 없다. 말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많이 해보는 것이다. 말하자. 그냥 말하자. 말을 잘하기 위한 6단계 즐거움 무언가를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말하기가 딱 그렇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아가 즐기는 사람이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즐거움은 좋아하는 것을 포함한다. 좋아하지만 즐기지 않을 순 있어도 즐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좋아하는 것 안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게 즐기는 것 아닐까? 노래를 생각하면 쉽다. 노래를 좋아하지만 부르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듣는 걸 즐기는 사람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이제 나는 말을 즐긴다. 강연을 앞두고 조마조마한 마음, 그 두근거림을 즐긴다.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찾았을 때 짜릿한 즐거움이 있다. 강연하면서 마주하는 청중들의 시선과 내 말의 흐름 위에서 파도를 타는 재미가 있고 내가 경험한 일, 내가 아는 것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 말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은 성장의 기쁨이다. 나는 나의 말을 늘 눈여겨본다. 그리고 스스로 평가한다. 그러면 1년 전보다 지금 하는 말이 어제보다 오늘 한 말이 나아져 있는 걸 시시대때로 발견하고 확인한다. 심지어 하루 사이에도 말이 성장한다. 아침에 아내에게 한 말을 점심때 친구 만나서 하고 또 저녁 모임에 나가 말해보면 아침보다 눈에 띄게 낫다. 이렇게 말은 자라난다. 말이 자라나는 만큼 나 또한 성장한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2장 정확하고 적절하게 전달하는 말하기 기술 어디서든 통하는 말에는 구성이 있다.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라는 말이 있다. 문제점은 세부사항에 숨어있단 뜻이다. 대충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해내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하기가 그렇다. 사소한 차이가 말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가른다. 기본을 잘 지켜 말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다. 주어와 서술어가 따로 놀지 않는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줍니다. 이와 같이 말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습니다. 라고 말한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잘못한 사람이 벌을 주는 건 아니니까 앞뒤 대등 관계를 지킨다. 아들은 우등생이고 딸은 노래를 잘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우등생과 노래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아들은 축구를 잘하고 딸은 노래를 잘한다고 해야 말이 된다. 아니면 아들은 우등생이지만 딸은 공부에 취미가 별로 없다. 라고 하든지 한자어보다는 우리 말을 쓰려고 노력한다. 수중보다는 물속 영토보다는 땅 전신보다는 온몸 목전보다는 눈앞 가가호호보다는 집집마다 강하게보다는 세게 하여간보다는 어쨌든 제작하다 보다는 만들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우리 말이 한자어보다 더 생생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수거도 많이 알고 있다. 고등학교 때 영어 수거는 열심히 외웠다. 그러나 정작 우리 수거는 관심조차 없었다. 수거는 우리 말이 더 발달해 있다. 특히 몸과 관련한 수거가 많다. 코만 하더라도 코가 빠지다. 코가 꾀이다. 코가 납작해지다. 코가 땅에 닿다.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다. 코 빠뜨리다 등 얼마나 다양한가. 양태부사 사용에도 능하다. 우리말에는 문장 전체를 꾸미는 양태부사가 많다. 단어의 뉘앙스 차이를 중요하게 여긴다. 부분과 부문 공통과 공동 파장과 파문 양성과 육성 통지와 통보 폐기와 파기 곤옥과 곤옥 등을 구분해서 쓴다. 말의 짝을 맞춰 쓴다. 우리말에는 짝이 있는 말이 있다. 비록 뒤에는 무엇뭇일지라도가 와야 한다. 결코 무엇뭇하지 않겠다. 하물며 무엇이랴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다. 만일 무엇이라면 이 그렇다. 말 잘하는 사람은 서술어를 다양하게 쓴다. 서술어가 변화무쌍해야 말이 지루하지 않다. 공부한다고만 하지 않고 공부해요 공부하죠 공부합니다 등으로 변화를 준다.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를 되풀이해 쓰지도 않는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합니다 하면 될 것을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다 라는 식으로 학생을 두 번 쓰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상투적 표현은 가급적 삼간다. 판에 박은 듯이 진부한 표현에는 이런 것이 있다. 경종을 울린다.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입주의 여지가 없다. 간담이 서늘하다. 잔뼈가 굽다. 공사 다망하신 가운데 등등 일본어 잔재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기라성 같은 사람이 함께했다 해서 기라성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한 장본인이다 해서 장본인 모두 일본어에서 왔다. 연설에 일가견이 있다고 할 때 일가견도 기라성은 빛나는 별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은가 이 밖에도 흔히 쓰는 잘못된 표현이 많다. 좋은 하루 되세요도 사람에게 쓸 말은 아니다. 사람은 하루가 될 수 없으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야 한다.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 해서도 안 된다. 수고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너무 시시콜콜하고 꼰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 말은 쫀쫀해야 한다. 대범함이 자랑일 수 없다. 작은 차이가 말의 품격을 좌우하니 말이다. 감정을 해소하는 말하기의 효과 우리가 감정을 드러내면 호들갑스럽다고 한다. 우리가 화를 내면 신경질적이라거나 이성적이지 못하다거나 그도 아니면 그냥 미쳤다고 한다. 스포츠용품 회사 광고문 안이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 여성이다. 여성이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단 뜻이다. 과연 여성만 이런 취급을 당할까? 아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솔직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면 이런 소리를 듣는다. 너 왜 이렇게 감정이 앞서? 왜 그렇게 감정적이야? 감정 드러내는 것을 죄악시한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절제하는 게 미덕이요. 이성적 처신으로 치부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이 있게 마련이고 감정이 앞서는 게 사람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고 억압한다. 진짜 감정과는 다른 감정을 꾸며내고 싫은 사람 앞에 가서도 미소를 짓는다. 그래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감정이 쌓이면 병이 된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풀지 못한 감정은 남에게 올마간다. 사회생활에서 쌓인 감정을 애멍 가족에게 푼다. 부인과 싸우고 출근한 상사가 만만한 부하직원에게 짜증낸다. 당하는 사람은 황당하다. 아닌 밤중에 홍두께 맞는 격이다. 이처럼 감정은 주변 사람에게 전염되고 확산된다. 부정적 감정은 그때그때 정리하고 풀어야 한다. 방법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다. 말하면 된다. 말하면 감정이 치유된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 공부하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쳐다봐요? 누가 쳐다보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안 돌아보면 되잖아. 그러면 숨이 가빠져요. 보는 사람은 없는데 뒤는 돌아봐야 한다. 그거 고3병이야. 선생님은 공부하기 싫은 꾀병으로 간주했다. 문제는 시험 볼 때였다. 문제 푸는 데 집중하는 게 불가능했다. 정신신경과에 갔다. 의사 선생님은 별다른 처방을 하지 않았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나는 울먹이며 의사에게 소리쳤다. 내가 사람으로 안 보여요? 왜 불을 끄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엄마여도 그러겠어요? 당장 불 켜지 못해요? 연유는 이렇다. 남의 집에서 살 때였다. 그 집 아들과 한 방을 썼다. 그 친구는 자고 나는 공부하고 있었다. 그 집 엄마가 과일을 들고 왔다. 아들은 자고 나는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왜 다 자는데 불을 켜나? 전기세 나가게! 그러면서 불을 껐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다. 서글픔과 울분으로 잠을 잘 수 없었다. 불을 켜지 않아도 되는 아침을 기다렸다. 나는 의사와 상담한 이후 강박에서 벗어났다. 그날 밤 하지 못했던 말을 의사 선생님에게 소리치곤 하자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됐다. 이유를 생각해봤다. 첫째, 배설 효과다. 뇌도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 빌미만 주면 언제든 벗어날 준비가 돼 있다. 말하는 것이 그 빌미가 된다. 친구랑 수다 떨고 나면 시원해지는 것도 그런 까닭 아닐까? 둘째, 감정을 말하고 나면 그 감정이 남의 일같이 된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 친구나 후배가 와서 감정을 토로하면 뭐 그런 것 갖고 그래 별일도 아니구먼 했던 경험 말이다. 바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벗어나 남의 일 구경하듯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상황 말이다. 셋째, 뇌의 하소연에 공감해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감정은 말하고 싶다.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드니 제발 들어달라고, 알아달라고 성하다. 그래서 감정을 느낀다. 뇌의 애원이 내가 느끼는 감정인 것이다. 그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뇌의 탄원을 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뇌 역시 이제 내 감정을 알았으니 됐다. 라며 응어리를 푸는 것 아닐까 싶다. 끝으로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시달리는 감정은 걱정과 불안이다. 걱정하는 일이 있으면 일어날 일과 일어나지 않을 일로 구분한다. 일어나지 않을 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일어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로 나뉜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 당할 수밖에.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준비하고 연습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난다. 통장 잔고는 쌓이면 좋지만 감정은 아니다. 덜어내고 풀어내는 건강한 말하기가 필요하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기 전에 말해보자. 말은 감정을 불러내 배출하고 정리해 있게 한다. 이제는 그 집 엄마의 심정도 알게 됐다. 모두 용서가 됐다. 3장. 관계를 다루는 말하기 연습 우리 사이엔 대화가 필요하다. 이야기꾼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 바야흐로 스토리텔링 시대이다. 자신만의 독보적인 이야기를 갖고 있는가? 이제 당신의 시대가 열렸다. 말 잘하는 사람의 공통점 중 하나도 말 속에 이야기의 비중이 크단 점이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꾼이라고도 한다. 이야기는 힘이 있다. 무엇보다 재미있다. 교운도 준다. 두고두고 기억도 잘 난다. 201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소설가 올가 토카르츠쿠는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야말로 물, 불, 흙, 공기 다음에 다섯 번째 원소이다. 사람들은 왜 이야기에 열광할까? 아주 먼 옛날 이야기는 생존의 문제였다. 어디에 먹을 것이 있고 어디를 가면 위험하단 정보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살아남고 귀등으로 들은 사람은 도태됐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만 추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졸랐다. 할머니 무릎 위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편했다.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르는 사람의 사연에도 가슴 뭉클해 했다. 절절한 스토리는 심금을 울린다. 또는 브랜드나 주목받는 연예인의 배경에도 스토리가 있다. 소위 먹히는 이야기의 조건은 무엇일까? 영화를 떠올려 보면 쉽다. 우선 재미있는 영화는 흔한 이야기가 아니다. 식상하지 않고 신선하다. 갈등과 긴장이 있다. 영웅과 악당 조력자와 적대자가 등장한다. 주제의 의식이 분명하고 깊이가 있다. 그리고 누구나 경험해봤음직한 이야기로 공감을 일으키고 몰입하게 한다. 복선이 있고 의외의 반전이 있다. 애처로움과 안타까움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자극한다. 결말에서 감정과 궁금증을 풀어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도 해준다. 이야기가 늘어지고 처음부터 결말이 예상되거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 최악이다. 뭐니뭐니 해도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있는 내용을 재미있어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의주시해야 하고 사람들이 관심있어 하는 걸 찾아 이야기해야 한다. 반전이 있을 때 이야기는 더 재미있어진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에 나올 내용과 결말을 예상한다. 그러면서 예상한 결말보다는 의외성을 기대한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듣는다. 찾고 있던 정보나 익히고 싶은 기술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운다. 자신이 모르는 지식을 담고 있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또 있다. 사는 이야기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한다. 남이 사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리 경험과 대리 만족을 한다. 남들의 사는 모습에 공감하고 그로부터 위로받는다. 그로부터 위로받는다. 때로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맞아. 사는 건 다 똑같아. 모두 힘들어. 저렇게 다시 일어서는 사람도 있구나. 저런 길이 있네. 특별한 정보나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내가 사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나의 일화, 스토리 말이다. 반드시 내 것일 필요도 없다. 남의 사례나 신화, 설화, 민담, 고사, 전설, 우아 같은 이야기도 좋다. 영화나 음악도 그 안에 사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야기는 갈등을 품고 있어야 한다. 갈등이 없으면 밋밋하다. 사실 세상 사는 갈등의 연속이다. 재밌는 이야기는 갈등이 점점 고조된다. 그리고 마침내 절정을 만든다. 갈등 상태에서 끝내도 안 된다. 끝에는 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좋아한다. 여운까지 남겨주면 금상첨하다. 세상은 이야기 천지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복잡한 사연, 억울한 사연, 애처로운 사연 등 각양각색의 사연이 많다. 일화라는 것도 많다. 술과 관련된 일화, 돈에 얽힌 일화, 직장 일화 등 다양하다. 사례도 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 책에도 인용할 사례가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신문만 봐도 사례가 넘친다. 이 밖에 인물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다. 이야기 교본인 문학 작품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 소재는 널려 있다. 하지만 이야기감이 많다고 모두가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야기 거리를 수집해야 하고 소집한 이야기를 맛깔스럽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신문과 잡지에 난 인터뷰 기사나 TV의 인생 다큐멘터리 보는 것을 즐긴다. 남들이 사는 걸 엿보거나 구경하는 게 재미있다. 사회 관계망을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듣고 보고 읽은 이야기는 내 말의 사례로 등장한다. 매일 겪는 일상 중에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찾아보라. 하나는 재미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이다. 재미있는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눈에는 더 잘 보인다. 심지어 그런 일을 만들기도 한다. 재미만 있어도 되지만 감동을 주려면 의미가 필요하다. 의미 있는 이야기는 강렬한 느낌이나 깨우침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가 준비되면 다음은 배열이다. 좋은 이야기는 궁금증을 자아내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딴 생각하지 못하게 붙들어둔다. 구성이 치밀해야 한다.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따로 놀지 않고 인과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돼야 한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의도가 있다. 도전하거나 변화를 시도하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마침내 해결이 된다. 이야기 전달은 디테일이 생명이다. 자세하게 묘사해줘야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귀에 생생하게 들린다. 리얼해지는 것이다. 유명 유튜버들을 보라 하나같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뿐 아니라 상황과 분위기 등을 상세하게 들려준다. 그럴수록 이야기는 재밌다. 디테일과 함께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방법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신의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다. 웃기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으면 그 사람이 말할 차례가 되면 사람들이 웃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십중팔구 웃게 돼 있다. 이처럼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면 같은 이야기도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이야기는 시시각각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가 모여 우리의 삶이 된다. 삶 자체가 한 토막의 긴 이야기다. 사람은 죽어서 이야기를 남긴다. 4장 고쳐 쓴 글처럼 견고하게 말하기 세상은 내가 하는 말만큼의 깊이로 이루어져 있다. 세월의 혀로 빚어낸 말들 주변에 명언 제조기 한 명쯤 있지 않나? 멋들어진 말을 끊임없이 던지는 사람 말이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에 가깝다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말 잘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좋은 문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틀에 자기 생각을 넣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럼 좋은 문장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명언에 그런 문장이 많다. 명언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검증을 거쳐 살아남은 말이다. 내용도 좋지만 문장의 형식도 좋다. 내용은 깨달음과 감동을 주지만 형식은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수사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바로 그 형식을 배우면 된다. 방법은 스무 개 정도의 명언을 외우는 것이다. 명언을 암기하는 과정에서 문장의 형식을 학습하게 된다. 그러면 따라하고 싶고 써먹고 싶어진다. 그래서 명언의 문장 틀을 응용해서 말하게 된다. 이런 문장 틀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 명언의 용도는 또 있다. 자기 말에 인용할 수도 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고 말이다. 그러면 자신의 말이 풍부해진다. 명언 주인공의 권위를 빌려 자신 말에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통찰을 줄 수도 있다. 내 또래 사이에서는 하루하나의 명언이 들어있는 일기장이 인기였다. 어지간히 유명한 명언은 줄줄 외우고 다녔다. 그중에 나폴레옹의 불가능은 없다. 라는 명언도 있었다. 나폴레옹이 실제로 이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명언이 유행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아포리즘 이란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명언을 찾는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명언뿐 아니라 펭수 명언도 한때 유행했다. 아포리즘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경험적 진리를 압축된 형식으로 나타낸 짧은 글 이라고 되어 있다. 격언 금언 경구 속담도 여기에 포함된다. 불교의 법어 기독교의 잠언도 같은 맥락이다. 아포리즘은 특징이 있다. 간결하고 단정적이다. 한마디로 단언한다. 그리고 은유적이다. 대조와 대구 반복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왜 젊은 세대가 이런 아포리즘을 찾는 걸까? 간결함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그들의 취향에 맞아서 그런 거다 아닐까? 아니면 어디에선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싶은데 주변 어른들의 말은 왠지 꼰대스럽고 그런 말에 편승하는 것 자체가 젊은이답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는지 그렇다면 나만의 명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 주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잠들기 전에 차 안에서 산책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내 의견은 무엇인가? 이것은 내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나의 명언이고 명언의 종착점은 좌우명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내 안에 명언이 쌓이면 저절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처럼 명언은 책 속에도 있지만 자신 안에서도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다. 명언만이 아니라 속담에도 말 같은 말을 하는 방법이 망라돼 있다. 말처럼 관련 속담이 많은 말도 없다. 가장 많은 것은 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치허가 사람 잡는다. 칼의 상처는 아무러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입은 화를 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무섭고 비장하기까지 하다. 이 짧은 격언만 마음속에서 놓지 않아도 말로 낭패볼 일은 없을 것이다.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속담과 격언도 많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화살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조언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말을 많이 하는 건 권장해야 할 일이다. 할 말은 하되 쓸데없는 말을 줄이는 게 마땅하다. 필요한 말 쓸모있는 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야 소통이 된다. 말의 효용성을 강조한 속담도 많다. 가장 유명한 것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도 감는다. 말이 씨가 된다. 이다. 이로운 말은 귀에 거슬린다. 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속담도 적지 않다. 말 하지 않으면 귀신도 모른다. 죽어서도 무당 빌려 말 하는데 살아서 말 못 할까? 고기는 씹어야 마시고 말은 해야 마시다. 말에는 비밀이 없다는 속담도 많다. 말이 말을 만든다. 들은 말 들은 데 버리고 본 말 본 데 버려라. 말은 반드시 공개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말해야 한다는 뜻이다. 남이 알아서 안 되는 말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 말아와 같이 표현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가르치는 속담도 많다. 같은 내용이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리는 법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 신중하게 표현해야 한다. 언행 일치와 바른 말을 강조하는 속담도 적지 않다. 한입으로 두 말 하면 안 된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길이 아니거든 가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하지 마라. 남아 이런 중천금 이란 말도 있다. 속담과 격언을 찾아보면서 가장 와닿는 게 있었다. 개 입에서 개 말 나온다. 삶 속에서 세월의 혀로 빚어낸 속담과 격언들 이 속에서 삶의 지혜 말의 지략을 배워보자.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